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외국인 순매수세에 힘입어 양지수가 나란히 1%가량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은 이달에만 3조 원 넘는 주식을 사들이면서 코스피를 2300 근적까지 끌어올렸는데 시진핑 집권 3기 체제 출범 이후 외국인들의 차이나론, 탈중국 현상이 확산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이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6만 전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우려가 불거지고 있지만 미 증시에서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고 반도체 주가 바닥 기대감과 더불어 시장 지배력,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중장기 안정성 확보에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가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수출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곡물협정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국제 곡물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팜스토리, 대주산업 등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10월의 마지막 거를 유레카 헤드라인 만나보셨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월요일이면 함께하는 이정수 파트너와 유레카 종목 발견의 여정 떠나보게 될 텐데 먼저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 시장 모두 1% 조금 넘게 나란히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해줬는데요. 이정수 파트너님,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고 오늘 우리 시장은 특히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전날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여줬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은 상승을 해줬는데 일단 FOMC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사실 어떻게 움직일지 조금 더 봐야 되는 그런 경계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맞서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난주에서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진짜 한 달 내내 주식을 계속 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딱 하루 36억인가 살짝 판 것 빼고는 매우세가 잘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이걸로 상승장이 찾아올 거라는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들도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주변에서 상승장이 찾아올 것이다 이러는 분들은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상승장으로 보기에는 아직 일단 투자자별 수급 동향을 보겠습니다. 종목별 자 여기서 한번 찾아보죠. 종목별 프로그램 투자자별 여기 있네요. 아 여기가 있는데요. 자 코스피 자 지금 코스피 흐름 보면은 뭐 지난주 조금 팔았었었네요. 근데 뭐 한 달 내내 이렇게 주식을 매수해주고 오늘도 매수를 해줘서 그래서 오늘도 뭐 빠지지 않고 뭐 종목별은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근데 일부 종목들은 또 약하게 또 빠져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흐름에 맞춰가지고 변동성이 참 심한데 미국 시장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잘 버티고 있으니까 다우존스 근데 이제 산이 높으면 골도 깊듯이 많이 올라왔죠. 그럼 언젠가는 조만간에 계속 올라오다 보면 바벨탑 무너지듯이 어느 순간에서는 쿵 하고 떨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죠. 근데 언제 빠질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국점이라는 게 뭔가 큰 지표를 앞두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새벽 3시에는 FOMC가 그리고 중간선거는 8일날, 11월 8일날 있으니까 좀 조심조심하면서 소소하게 단타를 치자 뭐 이런 전략을 들였는데 한판 빠지기는 빠질 겁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수급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봐서는 미국 시장에 비하면 다우 기준으로 보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못 갔죠. 그래서 종목들이 그래도 아직은 만만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다우존스, 나스닥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간다는 거는 얼마나 도대체 갈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안 움직일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너무 약합니다. 우리나라 시장.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해요. 갈 때 못 가고 떨어질 때 더 떨어질까 봐 좀 걱정이긴 한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2260이 안 깨지면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만약 2260이 깨지면 단타하던 것들은 조금 손절을 하시거나 조금 리스크가 확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올라간 것도 없는데 미국 시장이 다우존스가 위에 있다가 쿵하고 떨어지고 나스닥도 쿵하고 떨어지면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간 것도 없이 개별 종목들이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2260이 깨지면 좀 조심하시고 아직 안 깨졌죠. 2293이니까 수금만 봐서는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서 쫓아다니지 말고 많이 올라간 것들은 수익이 났으면 좀 팔아주면서 쫓아다니지 말고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는 좀 저점 매수하면 좋은데 미국 시장이 일단 변곡점에서 흔들려지면 저점 매수에 기회가 좀 될 것 같다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내일 장중에도 대응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의 여정 떠나보기 전에 이정수 파트너께서 지난 유레카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현대모비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 종목 굉장히 잘 갔죠? 방송 이후에 시가총회 20초짜리 종목이에요. 20초짜리 종목이 엄청 잘 갔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거를 이제 여기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침에 실전 매매 종목에서도 제일 안전하고 제일 만만해 보여서 세 번이나 추천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리고서는 뭐 HL만도 그리고 3기 이런 이제 전기차, 자동차 부품주, 자율주행차 이런 쪽 위주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던 종목인데 현대모비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가 참 만만하고 완벽했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이때 기준으로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갔고 우리나라 IT 기업이라든지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한 번씩은 다 반등을 줬는데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업들은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현대차, 기아차 충당금 두들겨 맞으면서도 적자가 된 게 아니고 그래도 순이익입니다. 이익이 떨어져 나가서 그렇지 만약에 충당금 이슈가 없었다면 세타 엔진 이슈가 없었다면 사상 최대의 또 실적과 그다음에 매출은 사상 최대가 이미 나왔고 그래서 굉장히 좋을 뻔했는데 그것 때문에 흔들렸던 건데 그런데 지금 다음 분기나 아니면 내년에서 실적들이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를 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경기 둔화로 가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자동차 업종도 사실은 내년에서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제 느낌은 그런데 뉴스에서는 계속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좋은가 보다 하고 그렇게 저도 그냥 오케이 인정을 하고 가는데 일단은 IT 기업들은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 많은 얘기들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를 선택했던 것도 IT 기업들서부터 많은 업종들이 실적들이 다들 안 좋다 안 좋다 경기 들어가는 안 좋다 그러는데 자율주행차하고 이쪽에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쪽은 2차전지와 함께 무슨 수혜다 무슨 뭐 수혜다 2차전지는 인프라 감축법에는 수혜주다 하면서 움직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전기차, 수소차 계속 내연기관차들이 다 판매를 하지 않고 계속 규제를 하니까 전망들이 계속 좋아져서 그러면 당연히 현대의 모비스도 차트를 봤을 때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고 그리고 지수가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빠졌습니까? 올라갔단 말이에요 계속 올라가면 한 번은 올라가겠지 박스권장은 아닌데 박스권장처럼 움직여주는 이 상황에서는 순환 매로는 한 번은 움직이겠지 해가지고 현대의 모비스, 만도, 3기 이런 종목들을 얘기를 했던 건데요 예상대로 지난주 금요일 날 자동차 부품주대 실적 발표들이 나오면서 마찬가지 예상했던 그대로의 실적들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다들 급등을 했는데 근데 월요일 되니까 또 저기 뭐야 현대의 실적은 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또 안 좋다는 얘기는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비단 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업종들도 조선주도 얼마 전까지만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이제 와서 또 안 좋다고 그래요 한 번 봐봐요 한 번 두 달, 석 달 전에 조선주 좋다 그러죠? 철광 좋다 그러죠? 근데 지금 안 좋다는 얘기 나오면서 떨어지죠? 지금 시장이 다 그래요 좋다고 얘기했다가 안 좋다고 얘기하고 안 좋다고 얘기하다가 좋다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에서 있는 이 지금 흐름에 있는 시장에서 뉴스들 좋다라는 얘기 믿지 마시고 안 좋다라는 얘기도 믿지 마세요 철저하게 수급과 시장의 흐름 추세를 보면서 매매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요점은 매매 대응 지금 여전히 하락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보비스 같은 경우도 수행 났으면 파세요 뭘 욕심을 냅니까? 상승장도 아닌데 조만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다시 떨어지면 박스컵 매매처럼 매매 대응하라고 했으니까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죠?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현대보비스 지난주 계속 집중적으로 아침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종목이었고 저녁 방송에도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인데 아주 안전하게 안전한 종목이니까 20초짜리인데 안전 안 할 수가 없죠 실적도 괜찮은데 그래서 안전하게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네, 지난번에 유레카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셔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또 한 번 수익을 내주셨던 이정수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 현대보비스 리뷰 들어봤습니다 이 종목 최근에 수익을 내긴 했습니다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수급 그리고 시장의 흐름 보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종목들 많이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유레카 키워드 탐색을 해보러 갈 텐데요 자,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유레카 키워드 만나보고 계십니다 식량 위기하고 물음표를 붙여 봤는데요 자, 지금 러시아가 또 한 번 곡물 수출 협정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드론 공격을 당했다 이런 이유인데 지금 곡물 협정도 또 하나의 무기가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러시아가 이 결정 이 협정을 계속해서 번복하고 있는 모습 자주 보여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쨌거나 러시아가 또 한 번 협정 중단 소식을 내놓으면서 관련주들이 대거 움직였는데요 자, 과연 이 이슈 어느 정도 큰 이슈인지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가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수 파트너님 어떻게 보셨나요? 뭐 뉴스가 대단하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제가 볼 때는 늘 있었던 이슈라 저는 그냥 시큰둥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죠 이렇게 우크라이 전쟁 이슈로 해가지고 올 3월달, 2월달에서도 계속 우크라이 전쟁 이슈로 해가지고 자원 관련주도 움직이고 음식 관련주도 움직이고 비료 사료 관련주도 움직이고 그러면서도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3월달 지나고 4월달 되고 5월달 되고 계속 지금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곧 끝난다 그러는데 곧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늘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많이 빠졌다가 그런 이슈로 해가지고 그냥 반짝 저는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내용을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모수출을 막겠다라고 선언한 게 러시아의 흑해함대를 드론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공격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러시아의 흑해함대를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공격을 했을까요? 아나운서님 글쎄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러시아의 발언을 매번 좀 의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맞출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가서 본 것도 아니고 누가 조정인지 모르고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그냥 저의 추측인데 그냥 드론 자기네가 날려가지고 자기 한 대에다 공격을 해놓고 우크라이나가 그랬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걸 어떻게든 좀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복잡한 건 모르겠고요 식량이 무기가 되잖아요 그거를 막음으로써 이제 또다시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것부터야 하고 자기의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건데 어쨌든 괴롭히려고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계속 제가 뭐 거기 가서 직접적으로 본 건 아니지만 뉴스만 이렇게 봤을 때에서는 그냥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괴롭히고 싶을 거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괴롭히고 싶을 거고 왜냐하면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그렇죠? 서로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전쟁의 기술이기도 하죠 협박, 기교, 교만 뭐 있죠?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저도 어릴 때 삼국지 게임하니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그게 책략이죠, 책략 그래서 상대방의 적을 포섭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등등 이간질, 이간질도 하나의 병법 중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 중에서 쟤네들이 그랬다고 이제 뭐 비방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유를 찾는 거죠 뭐 공격할 이유를 찾는다든지 저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공격했다라고 해서 일단 막았는데 미국 쪽에서는 이게 이제 유엔 협상으로 체결된 협장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더 발전이 돼가지고 유엔과 러시아와에 또 이게 충돌이 있을 건지 미국이 또 개입해서 충돌이 있을 건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공물 수출이 끊기게 되면 또다시 전 세계가 또 식량 위기에 처한다라는 그 기사가 다시 한 번 더 도발을 그러니까 다시 도지면서 그러면서 지금 갑자기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서도 한번 이런 비슷한 이슈로 한번 움직였다가 우크라이나가 식량 수출을 그때 협정을 맺고 하면서 그래서 공물 관련 주들이 다시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게 한 두 달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슈를 이 이슈로 인해가지고 그때 당시 다시 이제 막혔던 식량 위기가 다시 또 도발한다 도진다라는 얘기가 다시 나온다 그러면 당분간은 좀 강세를 좀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이슈가 원래부터 있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뉴스에 또 맞춰가지고 또다시 우리가 협상할게 그러면 또다시 이게 또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꼭 이것 때문에 무조건 급등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참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결정을 번복하는 모습 딱히 새로울 것도 없고요 또 역시나 한번 뒤집었기 때문에 또 뒤집는 것은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단계적으로 물론 관련주들 상승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급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면 대두라던가 사료라던가 농기계라던가 전반적으로 식량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익 실현 자리를 어떻게 잡고 가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주요 종목들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일단은 좋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진 않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물려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막 30%, 40% 얘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다 물려있습니다 오늘 종목이 뭐가 급등했다 해도 이미 대부분 올 1월 달부터 대부분 다 물려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15% 뭐가 올라고 뭐가 20% 오르고 해봤자 빠져나오지는 못하셨을 텐데 일단 대응은 반등을 줄 때 손실이 적으면 손절을 하든가 수익으로 많이 바뀌었다 이런 분들은 올 여름에 공략한 게 아니고 최근에 한 달 정도 내에서 공략을 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수익으로 바뀌었겠죠 일단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대두, 사료, 밀가루, 농기계 여기에서 일단은 제가 농기계 관련주는 조금 그래도 좋게는 봅니다 이따가 유레크 종목에서 왜 그런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농기계 같은 경우는 좋긴 좋은데 다른 쪽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사료 관련주 같은 경우들을 보니까 오늘 호재 이슈가 나왔잖아요 좀 전에 식량 가격들이 상승할 거다 이런 위기가 다시 도지면서 그런데 그 이슈에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게 되게 좋으면 뭐하러 팔겠습니까? 그런데 엄청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등 줄 때 같이 뉴스에 좀 팔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종목의 수급을 하나하나 몇 개를 보겠습니다 대주산업부터 보겠습니다 대주산업, 사료 관련주 쪽인데요 오늘 장중에 아침에 갭 상승으로 시가는 12% 급등했다가 잠깐 더 움직여서 14%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종가는 8%대 고점 대비 6%가 빠졌는데 거래가 조금 실렸죠 그런데 누가 사고 누가 팔았나 봤더니 누가 사고 누가 팔았나 봤더니 여기서 좀 찾아봐야 됩니다 종목별 여기 있네요 외국인들이 15만 줄을 던졌어요 그렇죠? 15만 줄을 던졌고요 먼저 수급부터 다 살펴볼게요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 눈 아프니까 한탑, 한탑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얘도 오늘 장중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에 16만 줄을 던졌어요 다시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이것도 보면 오늘 아침에 13.95%, 14%가 간 거죠? 14%를 갔는데 오히려 16만 줄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주산업하고 한탄만 외국인들이 돈이 급해서 얘네 둘만 팔았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주동화원도 있는데요 얘도 오늘 78만 줄을 던졌습니다 아니 이게 식량 위기로 인해 가지고 사주동화원도 여기에서 1,400원, 1,600원, 1,800원 혹은 2,600원, 100%, 160% 올라갈 생각이면 뭐하러 팔까요? 바닥에 있는데 그렇죠? 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바닥에 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던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얘네들이 뭐가 급해요 지금 뭐가 급한지 모르겠어요 사료주가 안 좋아서 그런지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그건 뭐 나중에 얘네들이 왜 판 이유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팔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사주동화원도 완전 바닥에 있는데 팔고 있고요 자 팜스토리도 오늘 11만 주 던졌는데요 뭐 계속 던지고 있으니까 한 달 내내 던지고 있어요 많이 빠지고 있는데 많이 빠지고 있는데 계속 던집니다 오늘도 드러났다 던지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던지죠 10만 주, 11만 주, 7만 주, 11만 주 그래서 누적적으로 계속 던지고 있고 그래서 팜스토리도 던지고 있고 그리고 신송홀딩스도 오늘 아마 장중에 제일 강했었던 것 같은데 신송홀딩스 얘도 지금 12만 주 오늘 장중에 매도가 나왔거든요 일단 저항대에 부딪힌 상태에서 윗고리가 생기면서 거래가 실렸는데 아직 그래도 물량을 얘는 많이 못 던졌으니까 조금 더 강세는 이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얘도 오늘 매도 물량 나왔고요 그리고 이지홀딩스 이지홀딩스도 오늘 매도 물량이 좀 나왔죠 얘도 마찬가지 바닥에서 뭐 간 것도 없는데 그렇죠 간 것도 없는데 그리고 대한제당 대한제당도 오늘 저항대에 걸리고 나서 장중에 17%나 올라갔는데 그래서 아마 오늘 사료주들을 그 뉴스에 쫓아가셨던 분들은 오늘 체감이 굉장히 나쁠 겁니다 대한제당도 74만 주나 던졌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엄청 많이 빠진 종목이에요 6천원짜리 종목이 2540원까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많이 많이 던지는 게 지금 호재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던지는 게 일단은 수상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외국인들이 호재 뉴스에 던지고 있다라는 것은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는 이슈가 남아있으니까 얘네들도 물량을 더 정리하려면 더 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을 줄 때 같이 뉴스에 얘네들과 똑같이 같이 팔아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쫓아갈 생각하지 말고 갖고 있는 건 괜찮아요 대신에 들어줄 때마다 잘 빠져나오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식량 관련주 접근하신 분들은 이렇게 올려줄 때 바로 수익 실현을 해보시면 좋겠고 또 최근에 우리 시장 외국인 매수세 돌아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작 오늘 강세를 보였던 식량 관련 주들 호재 뉴스에도 불구하고 외인들 매도세 보였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그때그때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짚어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 2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 이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역시 이정수 디렉터님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 앞두고 있는데요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만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불황의 그림자라는 키워드로 좀 설정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사료주 식량 관련 주들이 좀 웃는 모습이었다면 유통주들은 좀 크게 울상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던 만큼 줄줄이 파티들 뭐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되면서 유통 관련 주를 좀 직격탄에 맞는 모습들 함께 확인이 됐던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호텔실라 같은 경우는 9% 가까이 급락하면서 충격을 줬고요 자 호텔실라 이야기 잠시 후에 자세히 좀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 유통주들 전반적인 업황부터 좀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유통주들이 오늘 시장이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막 급락하는 섹터들이 보였어요 일단 호텔실라가 일단 보였고요 뭐 다른 이제 일부 제약주들도 눈에 좀 보이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일단은 주시장에서 일단은 안 좋은 키워드 중에 하나가 불황이거든요 불황 그래서 경기 침체 불황 그다음에 돈줄이 막히고 막 유동성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돈이 안 돈다는 얘기죠 근데 돈이 안 돌게 되면 일단 기업들의 비상이 걸립니다 어떤 기업이든 간에 어쨌든 돈이 막히게 되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굉장히 추워요 과거에서도 뭐 그냥 굉장히 추웠던 느낌이 나요 여름인데도 굉장히 추웠고 봄이어도 굉장히 추웠던 왜냐면 장이 그렇게 꽉꽉 막혀 있으면 느낌은 그냥 한겨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불황의 그림자가 이제 드리운다 뭐 이런 소식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그런 얘기들은 계속 있었었는데 그래도 유통주들이 급락을 하거나 막 이렇게 빠지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연말에서 항상 무슨 행사 그렇죠 뭐 블랙프라이다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뭐 무슨 이벤트 무슨 이벤트 그래서 많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연말에서 뭐 크리스마스 이벤트도 있고 근데 이제 연말 앞두고 이제 이태원 참사가 이제 벌어지면서 오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이런 행사들 저런 행사들이 물론 이제 할로윈데이 이제 행사들은 다 취소가 됐지만 그 외에도 무슨 뭐 11번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GS 스마일 마트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줄줄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싹 다 취소가 돼버려가지고 일단 그것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일단 하락을 했다라 그러는데 저도 장중에 알았습니다 하락하길래 처음에서는 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 우려에 대해 하락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서는 유통주들이 이런 이제 행사들을 줄줄이 이제 세일 행사들을 줄줄이 다 취소를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를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사는 그렇게 나왔어요 기사를 찾아보면 그렇게 나왔는데 과연 그러면 진짜로 연말 혹은 내년에도 행사를 안 할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행사를 하고 나서 그러면 주가가 저는 주식만 얘기합니다 지금은 빠지잖아요 쭉쭉쭉 빠지다가 크리스마스 때 이벤트를 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내년 신년 이벤트에서 하거나 하면서 회복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기업들이 이런 참사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서 내년도, 후년도, 앞으로 5년 뒤도 우리는 장사 안 한다 이러지는 않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분위기 때문에 휩싸여서 지금은 취소가 돼서 지금 주가는 급락을 하지만 오히려 이 급락한 이후에서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한 달 아니면 내년 신년이라든지 이럴 때에서는 오히려 이런 유통주들에 대한 뭔가 분위기가 좀 전환이 된다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서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당장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고와 소비자들도 이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소비가 좀 침체될 수 있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금리가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폭락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집을 좀 사시는 사는 분들이 자기 돈을 다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대출을 끼워서 집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금리의 집값의 하락에 이자감도 이자도 갚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쓸 돈이 없어서 지갑을 닫는다라는 기사도 나왔는데 그래요 그래서 유통주들도 그래서 하락한다라 그러는데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이번 사태와 고금리와 집값 하락과 쓸 돈도 없다 이런 이슈로 일단은 경기 침체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맞다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수 있으니까 올 하반기나 완전 끝에 하반기 끝이나 내년 정도를 좀 전환점을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유통주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지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여러 가지 원인들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희도 함께 애도의 마음 전해드리고 싶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가장 크게 낙폭을 보였던 호텔실라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회사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낙폭 과대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호텔실라 좀 어떨까요? 이제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긴 좀 어렵고요 좀 전에 제가 분위기를 대충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아까 백화점 관련지도 제가 차트 모양을 말씀 안 드렸는데 같이 한번 섞어서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호텔실라는 오늘 완전히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을까 정도로 오늘 시장이 폭락도 아닌데 마치 무슨 유상증자를 때려맞는 듯한 느낌의 유상증자는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호텔실라는 일단 면세점의 수익성이 그렇게 회복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악화가 지속이 되고 있어서 물론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실적이 3분기는 그러니까 전년, 작년 대비 작년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코로나 때잖아요 그때 대비는 좋았습니다만 예상 컨서세스보다는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대한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가 회복을 했고요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28%가 증가했습니다 일단 증가하고 있는 건 좋은데 예상보다는 증가 속도가 좀 늦다라는 이제 증권사들의 생각인 거죠 뭐 그러니 저러니 저는 그런 부분에 관심은 없고요 왜 주가가 박살이 났을까 일단 수급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57만 주를 왕창 매도를 했어요 기관도 43만 주 엄청 매도를 하고 연기금도 이렇게 매도를 하고 만약에 경기가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면세점 제품들도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이런 걸로 예상했다면 거꾸로 했겠죠 외국인들이 57만 주를 샀을 겁니다 개인들이 100만 주를 매도했을 겁니다 무서워서 급등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그게 아니고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사서는 안 돼요 이건 아마 더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분명히 저는 있는데 호텔 실내 면세점 쪽으로 유통으로 갑시다 그래서 면세점 쪽은 유통으로 들어간다 치고 신라젠... 신라... 신라... 백화점 관련 주도의 저점이 깨진다 음... 지금 수급은 완벽하게 완벽하게 확 하고 떨어질 만한 수급은 아니지만 이게 저점이 깨지면서 폭탄 매도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현대백화점도 현대백화점도 아직 저점은 안 깨졌는데 아직 물량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수가 계속 하락세를 면치를 못 아직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2260은 안 깨지고 근데 결과 깨지고 2200 깨지고 2150 깨지고 2000 깨지고 이런 과정이 나오면 나올 얘기는 뻔하거든요 경기 하강 경기 침체 사람들 돈 없다 유통주도 큰일 났다 실적 뭐 이런 사람들 주머니 닫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수급이 꼬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차트들이 저점이 깨지는지 그래서 백화점 관련 주들 현대백화점 그 다음에 롯데쇼핑 롯데쇼핑도 지금 전저점 자리를 아직은 안 깨고 있지만 얘는 좀 거래가 실렸네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안 좋은 건데 매도 물량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근데 호텔실라처럼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장대응봉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호텔실라는 지금 봤었던 유통주도 중에서 제일 나빠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략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이거를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2014년도에 그때도 이제 세월호 참사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카드 승인액이 감소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있은 이후서부터 카드 사용량, 카드 승인액 이게 기사에 있더라고요 당시 카드 승인액이 감소를 했었다 그리고 여행, 스포츠, 여가 문화에 관련된 지출도 극감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나라의 큰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렇게 터지게 되고 나서 소비자의 마음들도 다치는 건지 그래서 여행, 스포츠, 여가 문화 그 다음에 카드 승인액 이런 지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좀 감소할 수도 있겠다 이 분위기에 그래서 이런 유통주들이 그래서 지금 하락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략을 할 거라면 올 완전히 끝으로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완전 끝으로 몰거나 그때도 분위기가 아니면 내년 1월달까지는 내년 1월보다는 봄, 3월, 4월 꽃필 때에서 사람도 마음도 좀 녹는다 그러잖아요 그때까지는 유통주들이 쉽게 좀 반등을 못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호텔실라 오늘 9% 가까이 하락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이른감이 있다 더 나아가서 면세 수익성 악화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해 주시면서 사실 오늘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지 않게 보인다라는 이야기 함께해 주셨으니까요 호텔실라 당분간을 좀 멀리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온 유통주들 중에서 혹시 적감해서 기회로 삼아볼 만한 종목이 따로 있을까요? 많이 빠져야 되겠죠 더 빠져야 되나요? 더가 아니고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하락세를 타기 시작하게 되면 세력들은 아주 신나서 던집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경기 침체로 가고 있고 얘네들 못 갈 거라고 매도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한 번 거꾸로 잡으면 죽을 때까지 거꾸로 잡아요 우리나라 공매도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라는 기사를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들? 아니면 빨리 검색해 보세요 공매도가 중개안이고요 최근 한 달 두 달 이번에 정부에서 금감원에서 증안펀드하고 공매도 만지작 만지작 그 얘기 나온 이유에서 공매도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용주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정부가 그런 카드를 만든다 그러면 오히려 걔네들이 겁을 내고 공매도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정상적으로 근데 거꾸로 엄청 많이 늘렸다라는 얘기는 콧방귀도 안 낀다는 얘기예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아는 사실은 없으니까 근데 걔네들은 뭔가 확신을 가지고 공매도가 이긴다라고 보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공매도 물량이 늘어났는데 기사에도 그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공매도 물량이 더 늘었다고 그러면 지금 빠지고 있는 특히 악재가 있는 종목들은 공매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악재가 있는데 그럼 떨어지면 개인 투자자들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어떻겠어요? 안 그래도 떨어지고 있는데 공매도 애들은 신인이 났고 근데 뉴스에서 경기 침체다 소비가 둔화된다 지금 금리 이자 갚느라 지금 라면도 사 먹는 것도 라면 두 개 먹는 거 하나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줄이고 있다 이러면 일단은 먹는 거는 많이 못 줄여요 그렇죠? 근데 옷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여가 생활들 그리고 뭐 아까도 했지 호텔실라 마찬가지 어딘가 놀러가서 숙박하는 거잖아 숙박업소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침체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매도 하는 애들이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주가를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떨어뜨리려고 아마 작정을 하고 아마 마음을 먹고 있을 텐데 뭐 내년 봄은 알겠죠 이 말이 맞는 틀린지 어쨌든 공매도가 줄지 않는 이상은 지금 악재에 노출되어 있는 종목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 특히 대형주들 좀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빠져야 돼요 공략하고 싶으면 많이 많이 빠지고 나서 공략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한 반토막 정도 더 떨어지면 그러면 좀 안전지대이지 않을까 안전지대를 얘기한 거고 거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전지대를 노리고 싶으면 지금도 많이 빠졌죠 지금 뭐 유통주들 뭐 엄청 많이 빠졌어요 뭐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 그 다음에 호텔실라 지금부터 반토막 더 빠진다 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전지대를 노리고 싶다면 그 정도 빠져야 안전지대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대비를 해두고 그에 맞게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보시면서 그 전략 상세하게 다듬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008 2번으로 문자 이정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역시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세한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 1을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통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문자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상세하게 단계별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주목을 하고 계신 유레카 섹터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유레카 섹터 앞서서 종목 리뷰를 통해서 현대모비스 점검을 해 주셨습니다만 자동차 부품 가지고 오셨죠? 그러니까 특징 섹터를 갖고 나오라고 해서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될 특징 섹터를 그래서 자동차를 뽑아왔는데요 사실 지금 단타 측이 그렇게 딱히 물량을 많이 실어서 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구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간선거 이후에서 어떻게 될지 알고요 그래서 소소하게 단탄을 칠 때에서는 지금은 안전한 걸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가 그래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올라간 것도 좀 적게 올라갔고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자동차 부품 뭐 할 거 없이 다른 것보다는 좀 적게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이 그래도 다른 데들은 적자인 데들도 많고 실적이 3분기 대비 4분기가 더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부품주들은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나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느낌이 4분기 내년 분기가 하면 다들 안 좋다는 얘기 나올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어쨌든 뉴스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주가는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죠 그래서 단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든 내년이든 실적이 나오는 거는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파월 회장이 생각 고쳐먹고 돈 풀고 금리 낮추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면 물가가 폭등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래서 어렵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기사에 나오는 것도 자동차 부품주만 말씀을 드릴게요 단타치기가 좋아서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 일단은 수급 일부가 완화가 됐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완성차들에 대한 생산량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 기아차 매출을 보면 많이 늘었죠 회복이 되고 있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차 생산량이 회복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모듈과 핵심 부품의 공급들이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 매출이 상승을 할 거고 그래서 매출이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좋을 것이다 하는 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 차들을 막아버리니까 전기차 쪽의 캐파는 더욱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전기차, 레이더 센서라든지 아니면 카메라라든지 전장 부품 관련주들, 자율주행 쪽으로 이런 쪽들의 매출은 확실하게 늘기는 할 겁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서 이런 쪽들에 대한 그래서 2차 전지도 계속 그래서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구간에서는 그쪽이 단타가 그래도 되는 안전하게 되는 쪽이니까 나중에 물리더라도 전망이 있지 않아요? 전망이 앞으로 전기차들이 계속 계속 생성이 우리나라만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도 물려도 이쪽이 될 거 같은데 웬만하면 물리지 마세요 단타를 하다가 시장이 만약에 갑자기 미국 시장이 갑자기 거꾸로 콱 하고 떨어진다 그러면 매매를 했던 것들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갖고 있지 말고 그래서 지금은 매매 관점에서 좀 안전한 쪽으로 그래서 웬만하면 시장이 흔들려도 거꾸로 수행할 수 있는 쪽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 자동차, 전기차, 자동차 부품주 그다음에 수소차, 자율주행 섹터 이런 쪽들은 한번 계속 단타로 잘 보시라고 유레카 섹터로 지난주 이슈 나왔던 거 한번 점검을 다시 해봤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유레카 섹터로 공개를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시장에 큰 관심을 받으면서 급등했던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급등주인데요 오늘 이수화학 상한가 안착을 했고 2만 5,200원을 종가 형성하면서 안정적으로 상한가 올라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이게 이슈라는 게 새로 하나 딱 터지면 제일 세요 새로운 이슈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슈도 처음에 나올 때 굉장히 셌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게 한 달, 두 달 지속이 되면 다 달라붙으니까 무겁지만 처음 이슈가 터지게 되면 세력들은 매집을 해놨는데 뉴스가 새로 터졌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하나도 못 샀거든요 그럴 때에서는 세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뉴 소식이라 그래요 이수화학이 지금 국내 유일 화학물질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원료를 다음 달에 시운전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를 아주 강하게 뽑아냈는데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 뉴스 때문에 또 쫓아가야지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초보자분들은 그렇구나, 그런 이슈가 있었구나 얼마나 잘 가지? 지켜보는 게 제일 안전해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서 쫓아가지는 못하고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떨어지고 나서 천량봉이 나올 때 한번 단타로 들어가 볼까? 해갖고 들어갔다가 저쪽 끼가 좀 손절해야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공략을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19,000원 때, 19,000원 때 한번 해볼 수 있었던 자리고 여기서 눌릴 때에서도 이 자리, 이 자리에서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였긴 한데 장이 좋았으면 당연히 됐던 자리인데 장이 조금 가는 놈들만 가니까 그래서 아마 접근은 좀 어려울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뜨고 나서 공략을 이렇게 상한가 갈지는 몰랐지만 공략을 했던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상한가를 갔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땡 잡은 거죠 이런 분들은 제가 축하를 드리는데 내일서부터 쫓아가려는 사람들은 각오를 해야 돼요 이렇게 급등을 하면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쫓아가지 말고 올라가는 거 잘 박수 쳐주고 이런 종목을 잡을 수 있게 다음부터는 이제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양봉 나오는 종목들 잘 매매하다 보면 이런 게 걸리기도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오늘 상한가 같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께서 준비하신 또 유레카 급등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수확 오늘 꾸준히 올라주면서 막판에 상한가까지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원료가 다음 주 시운전에 들어간다라는 아주 시장에서 찾는 새로운 테마로 상승이 크게 나와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쫓아가려 하신다면 좀 단단한 가구가 함께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이 종목 놓쳐서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 마지막에 공개될 유레카 종목까지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장중대응 이어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캐닝 통해서도 역시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레카 급등주까지 함께 짚어드렸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유레카 종목 공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입니다 대동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앞서서 러시아의 곡물협정 중단 이슈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만 이 종목도 사실은 그 이슈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농기관리주 쪽인데요 아마 이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골에서 좀 자라나셨던 분들은 이거 정말 많이 보거든요 뭐죠? 경운기? 경운기에도 대동이 많이 써 있어요 거의 다 대동이거든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저희 큰집이 농사를 지어서 제가 많이 보는데 이안기도 있고 트랙터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의 다 대동이 1등일걸요? 그래서 대동인데 아마 벼농사 하시거나 아니면 그쪽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농업용 기계를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를 하는 농기계 전문 업체인데 주요 제품은 좀 더 말씀드렸듯이 트랙터, 그 다음에 콤바인, 이안기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 공물 수출을 러시아가 이제 회방을 놓는 뭐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사료주들은 제가 좀 조심하자 급등이 나왔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동은 안 그래요 대동은 오늘 공물 수출 협정 중단 소식에 농업 테마가 좀 움직이는데 자 수급을 한번 볼게요 얘는 거꾸로 얘는 급등을 계속 유지를 해줬어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아까 고점 주고 떨어진 애들과는 뭔가 일단 그게 틀리고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수급도 아까 걔네들은 다 17만주 막 팔고 그러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할 때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그런 이제 그 농기겠죠 뭐 이런 쪽을 봐야 된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대두, 사료, 밀가루, 농기계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볼 섹터는 이쪽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저쪽을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대두, 사료, 밀가루 관련 주 쪽에 있는 그 수급이 농기계 쪽으로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파봐요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대한재당 팔아서 이거 산 것 같고 그렇죠? 한일 사료 팔아서 이거 들어간 것 같고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한일 사료는 안 팔았네요 한일 사료 말고 또 대주산업 대주산업 그렇죠? 15만주 팔고 이런 거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 대동처럼 그래서 지금 농기계 관련 주 쪽인데 최근 수급도 괜찮고요 계속 외국인들이 25만주 샀어요 이번 달 그리고 기관들도 지난주 금요일도 사고 오늘도 사고 하여튼 수급이 좋아서 그래서 천양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을 마찬가지 쫓아가지 말고 일단 수급이 좋으니까 공략을 하고 싶다면 조종 받을 때 지금은 쫓아가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조종을 받을 때 싸게 사면 좋은데 그런데 안 내려올 거를 예상을 하고 주는 겁니다 안 내려오기를 바라요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 바닥으로 붙으면 1만 500원에서 1만 원 사이로 붙으면 싸게 한번 공략을 해보고 들어오게 되더라도 오늘 안 들어오고 내일 안 들어오고 아마 FOMC 끝난 이후에서 미국 시장 흔들려야 들어올걸요 그러니까 FOMC 이후에서 흔들렸을 때 1만 500원에서 1만 원 정도에 들어갔다가 저쯤 깨지면 9,260원 9,260원 깨지면 그때서는 그냥 쿨하게 손절을 하시면 되는 건데 사실 대동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어요 농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료는 아니에요 사료는 아니다라는 것만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아침 방송이나 아니면 제약방송에서 소개할 때가 있으면 FOMC가 좀 지나야 그런 종목을 공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수급 좋은 대동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공개해 주신 유레카 종목은 바로 대동이었습니다 이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도 유레카 종목까지 아이차게 공개를 마쳤는데요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장중 대응 이어나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유레카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샵 008 2번 열려 있습니다 이정수라고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해 주신 이정수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